그땐인 저희가 그래도 팬테별로 활동을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고 또 무대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찾아보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알죠? 네 태운 방법이 조금 서툴러서 잘 못해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나한테 좋아해 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2의 태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짜 팅커벨 막방을 끝내고 왔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10주 정도 활동했잖아요 정말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다 응원해주러 와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막 더운 날씨인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앞으로도 저희 투어 함께 잘 해봐요 감사합니다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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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